1, 2, 3, 6 2, 3, 2 1, 3, 3 먼저 공격하는 안양 KJC 박지훈 내컬러 변준영 다시 내컬러 석점 들어갔습니다 미스넥탈러 축감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네요 중성곤 선수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봤네요 자바위 박차디 맥컬러 선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장 상대가 자세를 낮추면서 등 뒤로 패스트온딸 김막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맥컬러. 문성고. 할라웨이 앞에 놓고 외곽으로 돌렸습니다. 크리스 맥컬러. 맥컬러 2점입니다. 멋진 움직임이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안양 실내체육관입니다. 이전에 아주 뜨거운 활약을 보여줬던 크리스 맥컬러 선수를 경기전에 인터뷰 해봤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안양 KDC의 크리스 맥컬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브레이크 기간이 길었습니다. 브레이크 기간 때 어떻게 지내셨나요? 팀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컨디션이 올라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또 경기가 안 풀리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선수에게 가장 많이 기대나요? 다른 팀 외국인 선수 중에 가장 맡길 까다로운 선수가 누굴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어떤 모습 보일 건지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크리스 맥컬러 선수 만나봤습니다. 노윤주 아나운서 상당히 기계적인데요. 이게 좀 스피디하게 편집이 편집이 되다 보니까 통역과정이 편집되다 보니까 노윤주 아나운서가 맥컬러 선수 만나봤는데요. 직전 세 경기에서 평균 30분 가까이 뛰면서 평균 32.7이 됐죠. 1점당 소요시간이 54초였네요. 지난 세 경기에서는. 현재까지는 칼라웨이와 쇼터가 19득점을 합작했습니다. 크리스 맥컬러.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자, 다시 맥컬러. 올라갈 때 다치기네요. 박지훈. 다음에서 크리스 맥컬러. 인사이드 잘 봐왔습니다. 거울비 특점. 논성골의 특점. 33 대 31. 크리스 맥컬러. 스텝 밟고 올라갑니다. 특점. 상당히 어려운 스텝이었어요. 지금은. 앞서 맥컬러 선수의 편난한 스텝이었고요. 이임向서. 리바운드 municip아 예정입니다.